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들려줄 곡은? 제가 작곡한 단짠단짠이라는 곡 가지고. 단짠단짠. 작곡한 곡을 갖고 왔어요, 지금. 제가 10살 때 작곡했어요. 10살 때요? 네. 떡볶이였는데 단거랑 짠거랑 합해지면서 그 느낌을 피아노로 표현해 봤어요. 지금 단 부분이야, 내가 보고 달콤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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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표현을 잘했네. 달고 짠데요, 정말? 이게 지금 절대 응감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아, 지금 소리요? 네. 라요. 그러면, 그러면? 에이? 에이? 네. 수인아, 그러면.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았어. 하하하하. 이요.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야. 코드를 한번 이렇게 쳐줄 테니까 옆에서 듣고. 즉석에서 치러진 절대 응감 테스트. 과연? 완벽하게 맞혔다. 와, 똑같이 맞혀. 건만 4개죠, 지금? 네, 네. 저 친구 진짜 절대 응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 그래요. 잘했어요. 되네, 되네? 저게 어떻게 돼? 왜? 단독주택에 살아야겠다. 너무 잘 들릴 거 아니야. 하하하하. 층간소음 때문에 괴롭지는 않아요? 네. 미안합니다. 절대 응감해 작곡까지 가능한 만능 참가자. 수인이의 결과는? 이야...